저희는 지금 엘로즈 거리 플리마켓에 가고 있어요 티켓을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티켓 약간 애기들 광장시장 가고 막 그러듯이 오네요 굉장히 귀여운 잠바 발견 공룡이 이렇게 매달려있어요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핑크 사자 이런 티구에다 초딩패스 귀여워 티켓도 팔고 시디랑 엘픽 나는 이 액자가 갖고싶은데? 아이언킹인데 사자 얼굴이 건돌이 Stones 대결로 대결로 이거 한 7만원 할 줄 알았는데? 응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무슨 내셔널 타고 무슨 우와 저거 너무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세상에 어? 메이드 인 차이 7,000원밖에 안 해요 몇만원 할 줄 알았는데 먼치 타고 옆으로 좀 살까요? 5,000원 다들 가격에 충격먹고 다시 내려놓고 있어 맛있어 아이소 더 많으면 더 많아 감자님이 지금 감자님이 엄청 흥정을 하다가 흥정 안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안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흥정해줬어 이것도 옛날 거네 엄청 옛날 거네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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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 여기 시티옥에 왔어요 짜아 디즈니보다 유니버셜에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가 더 많은 것 같겠지 어 아 유니버셜이 더 웅장하지 뭔가 맞아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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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밤까지 있을 수 있는 티켓 이게 없으면은 6시에 다 나가야 돼 음악이 너무 좋아 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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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진짜 좋다 어이소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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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놀이기구 타다가 놀이기구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떨어지는 줄 알았어? 떨어질까봐 무서웠어. 도푸도푸도푸 일단 스튜디오 투어가 4시에 닫아서 그거 먼저 빨리 타고 올게요. 그거 놓치면 안돼 큰일나. 마지막 열차가 4시에 떠난대. 신나게 입장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라기 공원이 나오냐? 프리패스 거를 하고 있네. 펜스 아 방역세 아 방역세 방역세 여기가 참기름! 파랗한 기초! 이곳에서 계속 차가운다! 회사에서 한 번을 찾을 수 있을까!! 이곳으로 지금 다가운다! 스피도 사이사 Esoار에서 аться! 캠지않아야야! 예요! 쁬또가!! unos! 와! 오! 우유! 이 날이 spit에 진심한 느낌 where you stay. why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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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4만원 날려 저거 너무 어렵게 해놨어 저거 농구 너무 어렵게 해놨어 이거 한 번 더 해볼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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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LA에서 샀던 심슨 더프비어 셔츠인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또 유니벌션 스튜디오에 갔을 때 사는 게 제 목표인데 너무 오래돼서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건 내꺼잖아 나 이거 또 사야 된단 말이야 왜? 저번에 샀다가 다 헐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땡큐 제일 행복하게 찾아야겠다 어? 5시 15분에 무슨 받는 줄 알았어 빨리 가자 어딨어? 그래도 빨리 하자 못 왔다 오늘 어디까지 타나 잡을 수 없는 곳 너는 안 하는 곳 잘 안나오는 곳 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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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니언 바지 너무 귀엽다 뭔 소리지? 스토링 틀에서 이렇게 무서운 소리가 나요 제가 영상으로서 저건 나의 영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지? 응, 고마워 응, 고마워 고마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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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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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너 날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해 날 좀 찾아와 아니 너가 그게 무서워하잖아? 아니 너무 너무 프리하게 돌아다니잖아 나한테 전기톱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막 갈기잖아. 내 바로 앞에 대고 이렇게 했잖아. 아니 이거 왜 트램인데 왜 걸어다니는데. 이거 왜 저렇게 다 사람들 걷게 하는데. 나 하차 하고 싶어. 안녕. 하면 안 돼. 직원분들한테 하면 안 돼. 그만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어디가 붙어있어. 그만해라. 우리 앞사람이 대신 다 맞아주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빨리. 빨리 주세요. 사람들 사이에. 자꾸 저렇게 칼로. 저렇게 칼로 사람들을 때리잖아. 왜 그렇냐. 왜 저거. 왜 이런거. 왜. 버스 버스. 와아악! 야씨! 야! 야 버스타야 돼 빨리! 빨리 주정선 타야 돼 너무 힘들다 여기 다 쉬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야겠어 여기 못 살겠어요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야 빨리 도망가자 여기 가게 구경이나 하자 방에도 도망가자 자리가 떨리네 스팟 스팟 방이 소비 아니잖아 재밌나? 저러면 행복하다 너무 많다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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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가 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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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